안녕하세요 홈비티비입니다. 오늘은 김태현님 12월 16일에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 알려드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에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제 송년콘서트를 오후 7시에 합니다. 김제 시민에 한해 티켓이 판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 지역 사람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김제시 성산길 20에 있는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시고요. 또 12월 18일 날 김태현님이 오스템 행사에 가시는데요. 이거는 비공개라고 합니다. 오스템 뭐가 날라도 달라겠지요. 이렇게 광고를 하시잖아요. 하여튼 12월 두 가지 소식이 있어서 전달해드렸고요. 추운데 감기 전심하십시오. 홈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